지금 국회도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총리를 고발하고 탄핵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한 총리도 참석했다는 이유인데요. 같은 혐의로 총리의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면서 이른바 한한체제를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인데, 이런 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입니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건데요. 내란특검법에서는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빼고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 변협 회장 등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 두 가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할 대통령 탄핵관과 함께 이번 토요일 14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사 있는 퇴진이라는 것,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오늘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와 긴급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이 추가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그 앞으로의 국정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는 이 대통령 퇴진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전국 안정, 국정지원, 법령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무튼 의견 차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이른바 한한 체제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탄핵이 안 된 대통령을 무슨 근거로 직무 배제하려 하느냐, 이런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 후에 사선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의견 조율에 나섰고요. 지금 오후에도 이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당 내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탄핵 후에 2, 3개월 뒤에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반면 지난기에서는 대통령은 지금 탄핵 혹은 타야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런 기류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류정화입니다.